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 우리 선생님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습니다 오늘은요 패트리샤 폴라코 선생님의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쓴 이야기 최순희 선생님이 옮겨주시고 출판사는 시공주니어예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패트리샤 폴라코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작품을 여러분께 선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선생님이 굉장히 자애로운 표정이세요 그죠 여유 있고 예 너무 훌륭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으 우와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 길래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선생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걸까요 참 궁금하네요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링컨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장 선생님이세요 적어도 아이들 생각엔 그래요 링컨 선생님은 옷도 아주 멋지게 입었고 늘 한박 웃음을 지어요 학교 행사로도 최고로 근사한 것만 생각해내죠 해마다 봄이면 링컨 선생님은 간식을 준비해 웨스트 선생님 반인 유치원 아이들과 파티를 열어요 가을에는 블릭스 선생님 반인 6학년 아이들과 숲속으로 자연 탐험을 가고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밤에는 학교 뒤 연못가에 만원경을 세워놓고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초대해서 별을 관찰하기도 하죠 겨울이면 성탄절 연극에 산타클로스도 산타클로스로 출연했고 유대인들의 명절인 한우카엔 장식 촛대 불을 밝혀요 미국 흑인들의 명절인 환자때는 아프리카 민속의상인 다시키를 입었고 이슬람의 명절인 라마단 때는 두건 달린 외투를 입었답니다 링컨 선생님은 아주아주 멋진 교장 선생님이에요 오 저라도 정말 홀딱 반해버리겠어요 모든 걸 다 존중하잖아요 네 훌륭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 한 사람 유진 에스터 하우스만 빼놓고요 모두들 유진을 심술쟁이 진이라고 불러요 심술쟁이 진은 선생님들에게 버릇없이 말대꾸를 하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괴롭히기 일수였대요 일수였어요 유진은 학교의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덩클 선생님은 유진 때문에 약이 올랐고 미술을 가르치는 추 선생님은 유진을 미술실에서 쫓아내고 싶어 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유진은 싸움 대장이었어요 언제나 성난 얼굴로 아이들을 괴롭히며 욕을 했거든요 나쁜 애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죠 링컨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는 문제야도 그런 문제가 없었죠 어느 날 유진은 1학년 아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못생기네 어딜 봐 그러더니 그 아이를 확 떠밀고는 가방을 빼앗아 자라놨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죠 그래 일러라 이 계집애야 난 교장 따위 하나도 안 무서워 유진은 말을 뚝 멈췄어요 링컨 선생님이 바로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종이 울려서 유진은 휙 달아나버렸어요 이제 링컨 선생님은 한층 더 유진 생각이 사로잡혔죠 링컨 선생님은 유진에게 다가갈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어느 날 링컨 선생님은 5학년 아이들과 새로 꾸민 화단에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진이 어떤 나무의 가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나뭇가지에는 진홍색 깃털에 홍간조 한 마리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 다음 이틀 동안 링컨 선생님은 유진이 화단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서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링컨 선생님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 다음날 링컨 선생님은 유진을 교장실로 불렀어요 유진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았죠 링컨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예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그건 새 그림과 사진이 담긴 조류 도감이었죠 링컨 선생님은 책을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한 면을 펼치고는 그림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집 나무에 이렇게 생긴 작은 새들이 날아왔는데 어떤 종류의 새들인지 모르겠더라고 유진이 의자에서 일어나 링컨 선생님에게 다가갔어요 그건 빨간머리 동고비예요 요즘에 그 새들을 봤다니 좀 이상하네요 새들 잘 아는가 보구나 링컨 선생님이 빙그드스며 칭찬했죠 네 할아버지 농장에서 살 때 온갖 새들을 봤거든요 할아버지는 닭, 개똥집바퀴, 들종다리 등 여러 종류의 새들을 기르셨죠 참 우린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도 길러는걸요 아주 좋은 할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링컨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자 유진은 슬그머니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한 주 후 유진은 화단 근처에서 링컨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선생님은 얼굴을 찌표르며 말했죠 도대체 어찌된 까닭인지 모르겠구나 네? 화단을 꾸며놨으니까 새들이 많이 날아들여야 하잖니 그런데 통 새들이 날아들지 않는구나 링컨 선생님은 텅 빈 화단을 바라보았죠 나무를 잘못 심었으니까 그렇죠 새들이 앉아있고 싶은 종류의 나무들이 아니거든요 또 모의도 잘못됐고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떠나려고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거니? 유진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링컨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렇죠 뭐 유진, 네가 우리 화단에 새들이 날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아마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야 링컨 선생님은 유진에게 조류도감을 내밀었죠 유진은 깜짝 놀라며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두 손으로 책을 받아들고는 품에 안고 복도에서 달아놨죠 다음날부터 유진은 잠시도 조류도감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영어 선생님은 수업 중에 유진에게 그 책의 몇 구절을 읽어보라고 했죠 유진이 책을 읽는 걸 보니 참 기쁘구나 덩컬 선생님은 감탄했어요 유진은 책을 보지 않을 때는 거의 항상 화단에 나가 있는 것이었죠 유진과 교장 선생님은 새로 산 나무 종류와 새들에게 먹일 알곡과 씨앗 종류를 하나하나 적었어요 또한 함께 새 모의통을 세 개나 만들었죠 그때부터 화단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한 거죠 동고비, 파랑새, 풍금조, 그리고 각가지 빛깔의 콩새들까지 날아들었어요 화단이 온갖 종류의 새들로 가득 차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때때로 창가에 모여서 화단에 있는 새들을 넋을 잃고 구경했답니다 유진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죠 이젠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도 없어졌답니다 어느 날 추 선생님이 교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물오리 두 마리가 화단에 둥지를 틀고 있어요 링컨 선생님은 복도를 뛰어나갔죠 정말 화단엔 암수 물오리 한 쌍이 있었고 화단 남동쪽 구석엔 물오리들의 등지가 있었죠 화단 건너편에서는 유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얼마 후 링컨 선생님과 유진은 둥지에서 건강한 오리알 다섯 개를 보았죠 부부 물오리였으면 했는데 정말 그랬나 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기 오리들은 물가에서 자라야 하는데 그곳은 물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오리들을 학교 밖 연못으로 데려가야 해요 아기 오리들은 엄마 아빠 오리처럼 높이 날 수가 없으니까요 링컨 선생님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유진 한번 생각해보렴 난 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거라고 믿어 링컨 선생님은 유진이 더 이상 심술쟁이 준이 아니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겨우 3일 후 복도에서 소등이 일어났죠 벨딩 선생님이 교장실로 유진을 끌고 들어왔죠 링컨 선생님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녀석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벨딩 선생님이 씩씩거리며 말했죠 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난 얼굴로 삐딱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죠 점심 식사줄을 서있다가 말썽을 부리지 뭐예요 멕시코 아이 두 명을 괴롭히면서요 시꺼만 두꺼비들이라고 하질 않나 심한 욕을 내뱉질 않나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죠 링컨 선생님은 나지기 말하고는 유진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유진 나를 봐라 내 피부도 까맣지? 유진은 여전히 성난 눈초리로 선생님을 헬끗 쳐다볼 뿐이었죠 유진 난 너처럼 새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속엔 그런 지독한 미움이 들어차 있을 리 없다는 건 알아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교장 선생님을 돕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화를 내서요 선생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시면서요 유진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라 링컨 선생님은 유진을 화단이 바라보다 보이는 창가로 데려갔죠 그곳엔 온갖 종류의 새들이 생기발랄하게 지적이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라 잠새 어치 홍관조 홍관조 동고비 또 물오리가 보이는구나 저 모든 아름다운 모습과 색깔이 모여 화단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잖니 각각의 새들도 한층 더 아름다워 보이고 말이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느님께서 저 새들을 모두 만드신 거란다 저렇게 다양한 종류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말이야 우리 학교에 모인 아이들은 제각기 다 다르고 다 멋지지 내게 너희들은 어린 새들이나 다름없어 그래 나의 어린 새들이지 너희 아버지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는 저 새들을 보고 네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겠구나 링컨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에게도 아주 나쁜 욕을 하셨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래요 링컨 선생님은 한참 동안 죄송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유진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만의 생각에 갇혀버리곤 한단다 마치 아기 우리들이 화단에 갇히게 될 것처럼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안 그러셨어요 링컨 선생님은 한팔로 유진의 어깨를 감싸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 뵙고 싶구나 유진 나와 약속하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학교에서는 나의 어린 새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앞으로는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욕하지 않기다 약속할 수 있지? 유진은 약속했습니다 유진은 약속을 잘 지켰죠 아주 착한 아이가 된 거예요 유진은 링컨 선생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유진은 화단이 내다보이는 창가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아기 우리들이 막 알을 깨고 나오려고 했기 때문이죠 유진은 교실마다 뛰어다니면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곧 모든 학생들이 창가에 나와서서 그 모습을 구경했죠 아기 우리들이 한 마리씩 알을 깨고 나오고 있었어요 아기 우리들은 처음에는 몸이 축축하고 비틀비틀됐지만 금세 깃털이 보승보승해지면서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며칠 후 엄마 아빠 우리는 푸드득 화단 밖으로 날아오르더니 학교 바로 뒤쪽에 있는 연못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 우리는 점점 더 오랫동안 아기 우리를 떠나 있는 거였죠 유진과 링컨 선생님은 이제 아기 우리들을 화단 밖 연못으로 데려가할 때가 다가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괴핵을 세웠죠 드디어 아기 우리들을 연못으로 이끌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교실에 앉아있으라는 지시가 내려졌죠 그리고 나서 유진과 링컨 선생님은 화단으로 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꾀꾀하는 오리 울음소리를 흉내내면서 조심조심 아기 우리들을 이끌고 나왔죠 두 사람은 미리 오리 울음소리를 연습해 두었거든요 아빠 우리는 화단 출입구로 뒤뚱뒤뚱 걸어가더니 복도를 휘끗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빠 우리는 풀밭과 연못을 볼 수 있었죠 꾀꾀 유진은 오리 가족을 불렀습니다 엄마 오리가 맨 먼저 나왔고 아기 우리들이 한 마리씩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유진은 계속 오리 울음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뒤뚱뒤뚱 거리며 유진들을 따라갔죠 어느새 엄마 아빠 오리가 앞장을 서고 아기 우리들은 종종 거리며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바깥 칠익구에 이르자 우리 가족들은 잠시 동안 멈칫거렸습니다 곧 엄마 아빠 오리는 칠익구 밖으로 깡충 뛰어넘더니 아기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깨끗거렸죠 링컨 선생님과 유진은 아기 우리들이 언덕을 뛰어내려가 엄마 아빠 오리와 함께 연못 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헤엄치듯이 능숙하게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링컨 선생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기 우리들이 어찌나 헤엄을 잘 치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아이들의 부모들은 언덕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오리가족들을 구경하도록 초대받았던 거죠 그때 유진은 뒤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진 여기다 유진 유진의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유진은 언덕을 뛰어 올라갔어요 유진은 언덕을 뛰어 올라갔어요